아그 뮤직비디오 촬영할때 비키니 입으신 웨그룹을 촬영할때 기념사진 촬영할때 그분들이랑 있어서 웃으면서 찍은게 아니고 막 얘기하다가 앞에 감독님들과 얘기하다가 선생님이 찍힌건데 우연히 찍혔는데 그게 제가 엄청 행복하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분절이 그거 보시고 몸매 좋고 얼굴이 이뿐사람들이랑 있으면 행복하니까 말 모르시는데 그런건 아니고 저는요 뭐 몸매나 얼굴이 이뿐사람들이랑 순수하게 마음이 부정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는 사실 음악적으로 순위에 집착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악 순위가 뭐고 또 그런거에 집착이 없어서 저는 그냥 해외활동을 좀 많이 해서 저희 음악이 아시아음악 뿐만이 없는데 다른 나라로서 3개전의 음악이 되는데 목표가 있어서 올해는 좀 음악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서 해외활동을 좀 많이 해서 확장합니다 ogni Segunda 빠른 OTA 장군 귀 care 확인 모자 문 고 고 ins